스타라이크 보이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라이크 보이즈 한정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분 타임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라이크 보이즈 한정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라이크 보이즈 민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라이프 보이즈의 최준호라고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에 따라 자신의 순위 상황을 확인하세요. 제가 가보죠? 어떡해! 나 진짜 안 보고 싶다. 와 이거 아이템인데? 와 아이템 따라 어떡해. 올려? 이사? 이거 노래 맞네. 앉아 앉아. 안 볼게요. 볼까 말까? 같이 볼까? 같이 볼게요. 보여?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제 점은 더. 나 진짜 안 보고 싶어요. 같이 볼걸. 같이 볼걸. 같이 볼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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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앤이의 대전. 왜 그래? 나 3거 먼저 보고. 신나는 거. 신나는? 난 같이 볼게. 오케이. 굉장히 20대 초가 왔어. 예상은. 터치할게. 내가 먼저 볼까? 아니 아니. 터치하고 싶다. 터치하면 화면 크게 나오겠지? 응. 이야. 뭐야. 형 킹인데요. 이거? 뭐야 이거. 나 이럴 거 같았어. 우와. 다음으로 당신은 30초 동안 가디언 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일단 제 순위는. 굉장히. 애매한 순위입니다. 되게. 생존에. 살짝. 생존에. 갈림길에 서 있는 그룹. 35. 볼까요? 오? 뭐야.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근데 이제. 생존에 그거 있다. 데뷔조가 9명이니까. 그렇지.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투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30초 동안 가디언 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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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이 친구들. 높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투표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춤도 많이 더. 출 테니까. 저를 좀 더 잘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높은 친구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디언즈 여러분. 일단. 저 이렇게. 열심히 투표해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샨닷 보이즈. 연습생들. 정말 다. 실력 좋고. 그리고. 잘생기고. 몸은 진짜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무대.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뭔가. 제가. 항상. 사랑하려고요. 와이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정우입니다. 우선. 우선. 저에게 이렇게 높은 등수를 줘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뭐라고 하지? 데뷔권. 등수에. 들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어. 사랑합니다. 와이니. 사랑해요. 가디언즈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가디언즈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